우리 어버이날 선물 뭘로 할까?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하면 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너 돈 있어? 돈 없지 엄마한테 달라고 그럴까? 야, 어버이날 선물 산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엄마가 지겠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가 돈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 청소 끝! 그다음 카네이션을 만들 거야 카네이션?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카네이션이야 특별한? 어떻게 특별한? 대왕 카네이션 대왕 카네이션? 재밌겠다 엄청 재밌겠지? 응!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빨간색 주름지 6개 저는 넉넉히 10개를 준비했고요 초록색 주름지 1개 풍선 막대, 가위, 글루건을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대왕 카네이션 만들기 시작!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세로로 반접어 이렇게 반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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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접기 오케이! 반접기, 반접기, 반접기 아, 아니다! 누나가 할게 위험해 나도 가위질 할 줄 알아 너는 이걸 접어줘 반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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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접기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걸 쭉 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비틀고,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이렇게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쭉 비틀고 이제 여기다 붙이면 80% 완성이야 이거는 풍선 대 봐봐 이 글루건으로 붙일 건데 여러분 글루건은 뜨겁고 위험하니까 꼭 주변에 중학교 이상의 언니, 누나, 형, 나랑 같이 만들고 그리고 꼭 이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한 줄 쫙 긁고 막대기 놓고 굴리고 한 줄 쫙 긁고 막대기 놓고 굴리고 한 줄 쫙 긁고 접어서 굴리고 한 줄 쫙 긁고 접어서 굴리고 오오 나도 해볼래 알겠어, 알겠어 여기까지 붙이고 너 붙이기 해줄게 자, 해봐 뜨거운 게 쭉쭉 늘어나니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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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신난다 오오 슉 하고 붙이고 붙이고 어 그런 다음에 접어서 굴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누나가 또 해볼게 이 뒷모습 앞모습은 과연 야아 오, 진짜 이쁘지 진짜 커 진짜 커 여기 이제 고루건으로 이렇게 해줘야 고정이 돼 오오오 고루건으로 이렇게 슉 슉 슉 슉 슉 슉 이건 꽃잎을 또 만들어줘서 붙이는 거야 자, 아까처럼 잘랐지 그런 다음에 반 접고 또 반 접고 이걸 잘라주면 여기를 맞춰서 오케이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아이악 또 아까처럼 꽃잎 파트 만들어준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 데다 글로건으로 이렇게 짜서 손잎을 붙여줍니다 주름을 만들어서 붙아주면 돼요 우와 진짜 이제 꽃잎 2개 남았어 얼마나 커졌을까 보여줄까요 엄청 커졌지 우와 벌써 꽃이 다 됐다 우와 드디어 다 붙였다 우와 여기서 이제 밑에 꽃 받침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여기 이 부분 있지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여기를 뭘로 메꿔주는줄 알아? 뭘로? 화장지로 메꿔주면 돼 이렇게 휴지로 휴지를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줘 글루건을 여기 묻혀주고 반 접은 휴지를 쏙 묻혀줘 돌돌돌 말아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얗게 하고 끝나? 아니지 이제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감아주면 진짜 꽃처럼 돼 이 초록색으로 딱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풀처럼 잘라주고요 쇠로 오 진짜 풀같이 됐다 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오 나도 나도 해볼래 멋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비키야 리운아 애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아직 안 왔나? 비키야 비키야 아우 깜짝이야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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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세상에 이거 우리가 만든 대왕 카네이션이야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걸 만들었다고? 세상에 우리가 거의 하루종일 만들었어 이거 하루종일? 아이고 세상에 진짜 꽃인 줄 알았어 엄마는 어머니 어우 대단하다 우리 딸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가 감동이네 엄마 이거 들고 사진 찍어서 카톡 푸사하면 인싸 돼 맞아 인싸 돼? 그럼 엄마 한번 인싸 해볼까? 엄마 여기 고개 좀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 좀 더 밑으로 어 좋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 오오오오오오오오 모델이다 모델 오오오오오 오 이거 봐 인증사진 건졌다 에머 에머 헤헤 이껏 옆에 있으니까 엄마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네 너무 마음에 든다 그치 그런 효과도 있어 어머 이 사진은 환상이다 환상이다 엄마 카톡 프사로 해놔야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ㅜ 인싸다, 인싸. 카톡 프상? 우리 비키랑 니온이가 세상에 어버이날이라고 그냥 카네이션도 아니고 얼굴 4개만 한 대왕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좋네, 글쎄. 너무 예쁘지? 그걸 만들었대, 얘네들이. 어버이날 선물 대성공!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